이길 피플까? 아아 상점생이 어 일옵킥 내려놓고 보조기 나오겠지 보조기 나오겠지 음 음 음 아이 드로켓 타는거 봐 아 간타타 하는거 봐 보조기 아닌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보조기 엘리트를 잡을 수가 없다 아트 소스 아트 소스 체력발로 한번 밀어볼까 아트 소스 슬스 케이에 kilos 배달원 pp 하 산소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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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공물 어떻게 잡냐 얘는 pp 빨로 잡는다 저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대로가 켜 재물 줘, 사신, 발굴, 절힘 쓰레기 써내코 드로킥이 세장인데 드로... 드로킥이... 아 근데 이거... 나머지 두개가 쓰레기라 그냥 쓰네코 먹고 덱 갈아 없자 드로킥 세개짜리 쎄코다 웅장해진다 미친네 미친네 쓰레코의 신이다 잠시만 짱 아 태양계 모형 아깝네 타락갑도 받으자나 내 육방어 포션 으 아 아이고 오오 눈물이 난다 정말 아..나오네 꼬라집어 아이스크림 안나오네 아이스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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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한개밖에 못 고르지? 감시병 갖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야옹마 이거 사귀야 aussi 이게 정품이네 아유 왜케 빛이 갔냐 아이씨 아니 피피 한부 하하 아아아아 에이 개미냐 아아네 사미나 살라 이게 개미냐 3900시간 함 이게 개미냐 아이고 세상에 미션 성공 란시스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아이 왜요 아니 돈 주면서 미안하다 뭔가 잘못됐다 제가 감사하죠 깎아털 어허 오허 으아 으아 에이도룡 오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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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리케이드 오허 뭐지? 엘리튼가? 이즈 뭐지? 드롭퀴 코스트 왜저래 아니 좀 미친거 아니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게임입니까 3 3 3 2 3 2 3 3 3 3 3 3 스네코가 너무 정품인데 못살겠다 3 4만 하면 안되지 코스트 좀 적당해라 진짜 아 아니 3코 70개 나서 0코 58개고 아이씨 너무 정품인데 정품인증 제대로 한다잉 1 9 6 1 2 2 3 2 2 1 2 1 노갈, 불격 불격이 왜 남아있지 졌어 3 3 3 3 3 3 1 1 라셋 얘 왜 안 먹었지 3 3 3 3 3 좀 그만해 좀 비쳤나 봐 아니 칠시 아니 이게 뭐야 비율이 왜 이래 이거 사기치다가 딱 걸려줘 아이 소모가지 잘라버려야 돼 뭐 아니 늙을 생각하고 싶자 아니 여기까지야 아니 무슨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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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아니 삼코가 무슨 이렇게 아니 삼코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개도답겜 애교 그 램 립 리더는 언제나 부개하지 않았어 그 램 립 리더는 언제나 부개하지 않았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화상이 늘어난다. 아니 코스 왜 또 3포인데 이거 진짜 왜 이러는데. 도그 아니야. 100개 넘었어. 1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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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틀리지 않지. 어라, 잠시 화장실 다녀왔는데 분명 아까까지 스파라는 거 보고 있었는데 왜 슬더스로 바뀌어 있죠? 대충 기억을 잃어버렸다는... 도네이션. 감사합니다. 기억이... 나질 않아요. 사실 변비였던 거 있네. 사실 기억이라는 게 일본에서 온 거 아닌가? 아, 삼코 그만 나와. 이거 몸박도 넣어야 되고 어포도 넣어야 되는데. 어포가 조금 더 급하겠지. 근데 어포로 뽑아도 삼코라서 못 쓸 건데. 아, 근데 어포가 더 위기도 높잖아. 몸박도 있어야 되는데. 아, 몸박 내놔. 무슨 미쳤나. 아, 이돌이 못 먹었다. 이돌... 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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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류.. 류... ㄴ... 어림도 없지. 대충 못 이긴다는 듯. 왜 갑자기 트로킥 영코로 뜨냐. 기분 나쁘네. 이거 농락아닌거? 아니 왜 갑자기 다 영코로 떠야. 세탁하지마. 근데 이렇게 영코떠도 삼코가 더 많이 떴쓰. 스네코 세탁기 돌리는. 아아... 몸박이 더 낫겠지. 아니 공격카드가 다 영코로 낫음. 아 메돌. 메돌 개 아깝다. ... 돌아오자 기억하십시오 스네코는 신입니다 아니..갑자기 영코로 띄우지 말라고.. 세탁기 돌리지 말라고 아 또 영코 뜨는거 봐 안돼 안돼 영코 따라잡았어 19개밖에 차이 안나 세탁기 성능 좋네 아니 아까 10개 넘어서 20개 정도 차이 날라 그랬잖아 겉세탁기 너무 심한거 아니야 12개 차이 완타 아 탈락어프가 지나갔는데 못쓰네 0코스트 타락이다 죽어라 0코바리 에 기왕 이렇게 된거 세탁거하게 하자 스네코스에 출발하자고 갱생스네코 이바리 이바리 솔직히 할마다 무감각 없으면 방어도 못챙기는데 이바리 이바리 스네크 할거면 마지막까지 좀 잘 해주면 안될까? 이제 영코가 따라잡았다 나이스 스킬을 더 살까 아니면 펜터를 살까 스킬을 더 사는게 낫겠지 아 지옥거면 거지같은거야 도나 껴야겠다 기생충 지울까 무감각 강호해야 되는데 까까 털 장하다 니 털 떨더라 아 이거 바리케이드 못쓰면 오케이 아 바리케이드 하나 더 기다려볼걸 아 무감각 포션 빨자 아이 미친 무감각 못쓰고 이거 쓰면 다 손해인거 같은데 손해가 늘어난다 아 지금 나와봤자 아이씨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어 이거 딸린다 방어도 딸린다 망했어 망했어 무감각을 못쓰는게 너무 큰데 하하 하하 아니 무감각 에이 이건 내가 잘못한건가 이걸 썼어야인데 이거를 눈물이 난다 진짜 아 왜 상품이 아 몸바 코스트만 잘 나오면 됐나 드롭킥이랑 이게 덱이지 이게 덱이지 아 근데 저기서 바리케이드 다음꺼 싸게 나올거라고 예상하는거는 불가능하지 않아 아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아무튼 내 잘못은 아닌데 아 아 이래서 얼돈이 중요한거 아닐까 갑자기 얼돈 찬양 아 쓰네코 거즈같이 나오던데 세탁기 오지게 돌려 이러다가 액도 포켓은 거 아냐 무감 하나 더 나오거나 사모나오거나 무감 하나 더 나오는 게 제일 깔끔하지 안 돼 안 돼 안 돼 왜 불 뿜기가 나와 형이 왜 거기서 나와 폭포로 무감각 두 개 간다 불을 내뿜게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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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옴 야 보셨어야겠다 앤드 꼬라지 몸박 써야 오벨 카드 덤이 들어가기 때문에 창방은 잘하고 화염 장벽 가지 중 무감에다가 복포 쓰고 엔트로피 빨고 이러면은 흠 다리는 액상으로 쓸 수 있고 웬만하면 깨겠다 하지만 이 게임에 웬만한 건 없다는 사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 우리 모두가 알고있다 깬 거 같네요 수렘선 아 어떻게봐도 이겼다 아 어떻게봐도 이겼다 근데 이거 손상 없을 때 스킬 터는게 더 낫거든요 그니까 카드를 안 쓸래 앤 맞아도 돼 방어도가 중요한게 아니야 방어도가 중요한게 아니야 방어도가 중요한게 아니야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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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네 코어 세탁 잘 뜯는지 확인해볼까 폭발 코션킬 와 스네 코스 세탁기 잘 돌렸네 1코스트 제일 많은거 봐 역시 스네 코스 아기다 역시 스네 코스 아기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감사하죠 선생님 아 란시스님 8천억 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스네 코 집어서 깬거 아님 스네 코 옆에 뭐 나왔지 작은 집 작은 집은 아니었던거 같은데 어두운 피랑 뭐 하나 나왔었는데 아 종 종 녹상목 2막이 작은 집이었구만 흠 흠 스네 코가 맞 지 않았나 싶은데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색 3막 마지막 부분에서 바리케이드 나오면서 그때 한번 쭉 풀렸다 3막 맞나 암튼 3막 맞나 1 2 3